음악제가 끝난 후 세사람은 복순씨의 어머니라고 연락을 해온 분을 만나러 간다. 마중나온 이를 따라 진천의 한 아파트로 들어간다. 복순씨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가족들. 복순씨를 만나기 위해 6남매가 모두 모여 대식구다. 티비에 나오는 복순씨를 보고 잃어버린 딸과 닮았다는 연락을 해온 가족. 철봉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없는데 정신을 잃은거지. 그 이후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딸은 어느 날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장사꾼을 쫓아갔나 봐요. 장사꾼 가는걸 쫓아봤다. 사람들이 여러가지. 그때 당시에도 복순씨였어요? 네. 복순. 나갈때도 이름 부자밖에 기억을 못한다. 이름 두 글자는 확실하다. 복순씨 손부터 찬찬히 살펴보시는 할머니. 어려서 있던 흉터를 찾으시는 거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복순씨. 그런데 스스럼없이 발을 내놓는다. 발톱은 안 닮았다. 하긴 가족끼리는 손톱, 발톱도 닮지 않던가. 저쪽 발톱이야. 지금 하아 쪽으로 갖고서 그렇지. 입장은 비슷하네. 잘 봐, 엄마. 복순씨가 얼른 할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끌어다 잡는다. 할머니를 끌어안는 복순씨의 표정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다. 유심히 살펴보는 용재 오닐. 의견이 분분한데 정작 복순씨는 마음이 편해 보인다. 갑자기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복순씨. 복순씨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걱정인 두 사람. 할머니에게 계속 얼굴을 맞대고 있는 복순씨. 손도 꼭 잡은 채다. 복순씨 마음속엔 할머니가 어머니라는 확신이 드나 보다. 할머니가 예전에 사셨다는 고향 마을을 함께 찾았다.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만난 큰어머니. 모두들 복순씨가 뭔가를 기억해내기를 기다리지만 복순씨는 별 반응이 없다. 복순씨 모습을 유심히 보는 동네 아저씨. 할머니가 잃어버린 딸하고 복순씨가 비슷하다는 것. 복순씨가 이 집이 기억난단다. 무슨 기억이 난다는 걸까. 복순씨가 이 집이 기억난단다. 무슨 기억이 난다는 걸까. 어떻게든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애쓰는 할머니. 복순씨는 뭔가 생각을 해내려는 듯 두리번거린다. 결국 집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게 없다는 복순씨. 열병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갖게 된 복순씨가 그때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cylinder. 조금만 알았고, 어데? Mog면 좀 잊는 날? 유리. 동양을 간 복순씨의 기억은 흐릿하고 토막이 나있다. 복순씨 자신이 가장 답답할 것이다. 결국 복순씨는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복순씨는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약간 예감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반갑고요. 혹시라도 아니라면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찾았으면 좋겠어요. 식당 앞 찻길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빌 아저씨. 하루종일 점전을 빼고 있던 참을성이 마침내 한계에 달했다. 복순씨도 기분이 좋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친어머니와 형제들을 찾은 것 같아서다. 사촌일지도 모르는 용재 오닐과 꼬마 아가씨도 많이 친해졌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날짜가 잡히면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지는 가족들. 복순씨가 할머니를 오래도록 끌어안는다. 40여년을 거슬러 올라갔던 기나긴 하루도 이제 저물어간다. 곧 다시 만날 희망이 있어 웃으면서 헤어지지만 복순씨를 떠나보내는 할머니의 얼굴에 서운한 빛이 감돈다. 다행히 사람들을 골받고 싶었다는 걸 알아낸다. 내가 사촌을 전해 주게 재생했지만 내가 왜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켰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완전히 한국어를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만나서, 제가 오늘 만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open. 그리고, 덕분에, 돈, fame, success, viola, 그리고, 저의 더 중요한 것. 홀트 입양동포 모국 연속 빌 아저씨가 바닥에 놓은 이유는 이곳이 복순씨에게 특별한 곳이기 때문 복순씨는 바로 이 기관을 통해 입양을 갔었다 한국에 온 김에 모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복순씨 물론 빌 아저씨와 함께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방 안까지 들어간 두 사람 확실히 연수 좀 받아야겠다 대개 20, 30대인 다른 입양인들에 비해 어머니뻘인 복순씨 해외 입양 50주년이 되는 해라 예년에 비해 행사 규모가 큰 편이다 시내버스에 앉아있는 두 사람 비록 며칠간이지만 한국의 이모저모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쇼핑센터에 도착한 일행 자원봉사자인 인솔자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돋보기까지 쓰고 한국어 책을 들여다보는 빌 아저씨 두 사람은 실전에 나선다 한국어에 영어 발음 기호를 써놓은 책 용재 온일이 선물한 책이다 그런데 복순씨보다 빌 아저씨가 더 열심히인 것 같다 장신구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 빌 아저씨 귀걸이 한 쌍을 고르더니 책부터 펼친다 한국에 와서 한국 돈으로 처음 사보는 물건 복순씨를 위한 귀걸이다 한국에 온 기념 귀걸이 한편 용재 온일은 한 TV 음악 프로그램에 녹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줄리어드 사상 전문 연주자 과정에 입학한 최초의 비올리스트인 용재 온일 그러나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의 중간음역인 비올라는 독주곡 자체가 별로 없어 독주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음악 프로그램에서 비올라 연주를 소개하는 일도 흔치는 않은 일 연주홀에서의 연주보다 방송은 더욱 신경이 쓰이게 마련 그러나 용재 온일은 어느새 음악 속에 자신을 맡겨버린다 음악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는 사회자와의 대담이 진행된다 음악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를 한다 또한 할머니는 팔순의 몸으로 운전을 해서 레슨에 데려다 주셨었다 그런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용재 온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남대문시장을 찾은 용재 온일 한복집에 들렀다 가능한 한국말로 하려고 애쓴다 복순씨의 한복을 사러 나온 길 주인 아주머니가 치마저고리 몇 벌을 꺼내놓는다 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산뜻한 색을 먼저 권하는데 나름대로 궁리를 하는 용재 온일 그가 고른 것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 가장 점잖은 색이다 어머니와 함께 와서 맞췄으면 더 좋았겠지만 급하게 한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혼자 살아나온 길 사실 한국에 올 때마다 한복을 한 벌 꼭 해드리고 싶었다 빌라 아저씨 것도 고른다 모델은 이웃 가게 아저씨 뒤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앞으로 해도 해가 뻥 나왔네 해가 뻥 나왔네 기념촬영 나도 하나 해달라고 그래야겠는데 낙사 주여주면 하루 되세요?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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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다 해서 합쳐서 필땀까지 동원하니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다 한국말도 못하면서 부모님 한복을 해드리는 청년이 기특한 아주머니 특별히 놀이개를 선물하신단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용재 온일 곱게 엮은 놀이개가 볼수록 예쁘다 할머니라고 한번 불러본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고향에 돌아왔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 여전히 모국 연수 중인 복순 씨와 빌 아저씨는 다른 입양인들과 함께 한문화재단을 찾았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한복 보따리를 들고 나타난 용재 온일 어머니를 놀라게 하려고 숨어 있었는데 마침 밖에 나와있던 어머니에게 들켜버렸다 같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며칠 만에 만나는 모자 복순 씨는 아들이 건네주는 낯선 가방이 궁금하기만 하다 어떤 입양인들을 위해 마련된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행사 한복 상자를 연다 한복을 입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사온 것 어머니 한복도 드린다 졸지에 한복까지 입고 모국 연수를 제대로 하게 된 빌 아저씨 한복이 잘 어울리는 복순 씨 맨발의 청춘 뭔가 스스로 어색한가 보다 겨우 중심을 잡고 앉은 다음에도 이마를 드는 정도를 알기 어려운 게 절 이번엔 남자들이 배울 차례 청강생 용재 온일도 열심히 따라한다 몸이 가벼운 용재 온일은 훨씬 쉽게 절을 해낸다 한복을 입으니 조신하기만 한 복순 씨 마치 수줍은 새색 씨 같다 전통 성인식 때 쓰는 관을 써보는 용재 온일 전통 성인식 때 쓰는 관을 써보는 용재 온일 그동안 여러 번 한국에 왔어도 연주하기 바빠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어머니 덕에 한국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다 45년 만에 돌아온 고향, 뜻깊은 여행이다 며칠 후 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건배를 하는 세 사람 지난번 방송을 보고 복순 씨가 자신의 딸인 것 같다고 연락을 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렇다면 진천의 가족들과 이제 만나게 될 분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은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 마침내 복순 씨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분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복순 씨를 보고 연락을 해온 할아버지는 복순 씨가 자신의 딸 같다는 것 전쟁통에 낳은 딸이 자기도 모르는 새 입양을 가게 됐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딸을 찾으러 갔으나 아이는 이미 입양되고 돌봐주던 이는 죽었던 것 복순 씨 역시 돌봐주던 이웃사람이 입양기관에 맡겼었다 나이며 여러 가지 정황이 복순 씨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 같다 이름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이복순이란 이름도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보시니까?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래 지금 얼굴은 딸도 닮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는 그 아냐고 다행히 집사도를 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역시 어이없이 잃어버린 딸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왔기에 지금이라도 찾고 싶은 것이다. 돌아가는 길, 쾌청한 하늘 못지않게 세 사람의 기분도 밝다. 진천의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튿날, 진천가족들이 유전자 검사를 위해 올라왔다. 어머니라는 호칭을 스스럼 없이 쓰는 복순 씨. 피차 며칠 만에 혜후가 반갑기만 한 것이다. 전날 만난 할아버지도 오셨다. 양쪽 모두 복순 씨가 딸인 것 같다는 경운이 적어도 어느 한쪽은 가족이 아닌 것. 유전자 검사를 하는 법의학 교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처럼 조심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할아버지부터 재혈을 한다. 다음은 할머니 순서. 친, 부모, 자식 간일지도 모르는데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고 혈액검사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50년 세월이 새삼 서글프기만 하다. 평소와 달리 진지하기만 한 빌 아저씨. 오래도록 이 순간을 기다렸던 복순 씨는 의연하기만 하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 그러나 용제 오닐은 이 모든 일에 회의가 든다. 누구의 핏줄이든 복순 씨는 복순 씨 아닌가. 건강. 건강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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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많이 해. 결과가 어떻지. 앞날을 기약해보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대로 영영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 건강. 건강할 공간. 할아버지를 다시 한 번 끌어안은 복순 씨가 울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양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평생 부모 없는 소름을 모르고 살았던 복순 씨가 이제와 비로소 자신의 운명에 울고 있다. 어려서 부모와 헤어질 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을 아픔이다. 나를 찾아야 편히 눈을 감을 것 같다는 할아버지. 그 뒷모습이 쓸쓸해 또 하염없이 우는 복순 씨. 이제는 친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좋지 않은 용재 오닐. 새로운 소름에 겨운 복순 씨를 할머니가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준다. 성취 못한 딸을 잃어버리고 사망신고까지 했었다. 그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싶어 먼 길을 온 할머니였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인지도 모른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따뜻한 정을 주고받았던 아름다웠던 만남. 친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실망하고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묵은 상처와 슬픔을 다 파헤치는 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복순 씨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될까. 이튿날 복순 씨와 용재 오닐은 다시 홀트를 방문했다. 복순 씨의 이비양 기록을 살펴보는 말리 씨는 설립자 홀트 여사의 딸이다.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었던 용재 오닐. 이곳은 복순 씨가 미국으로 입양되기 전 한동안 머물렀던 장소다. 복순 씨와 빌 아저씨는 꼭 마당에 나와서 신을 신는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이는 복순 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결과를 보러 가는 길이다. 비장해 보이는 세 사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이제 촬영하sis 양쪽 selon 나이 일상 막 제가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LP수는 경weise 노화가 나올 것 같다. 잘 모르고 VeguiaOUGH 만약 두 가족 모두 가족이 아니라면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용재 온 일은 걱정이다 법의학 연구실로 들어가는 세 사람 이날 다른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앉아있는 세 사람은 불안해진다 이 교수의 뒷모습이 왠지 긴장돼 보이기 때문이다 왠지 불안해지는 세 사람 빌라저씨가 복순씨의 손을 꼭 잡아준다 이 교수의 표정도 굳어있다 세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결과 결과는 나왔지만 복순씨 출국 일정에 맞추느라 아직 인쇄를 못한 상태다 복순씨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 유전자 검사 결과 어느 쪽도 복순씨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 무엇보다 복순씨가 걱정되는 빌라저씨 결국 복순씨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할아버지 쪽에 기대를 하고 있던 용재 오늘도 실망이 크다 정신적으로는 7살 어린아이 같은 복순씨 결과에 대해 결코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몰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는 아들은 어머니의 운명이 새삼 슬프다 친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한 적이 없었던 복순씨였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서러움이 있었던가 보다 부모를 잃은 아픔을 세상 다시 겪고 있는 복순씨다 처음에 올 때 보니까 어머니인 것처럼 생각하고 왔던데 근데 아니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속이 내가 좋지가 않아 뭐지? 영... 영... 그냥 안 안 안 해만 못하다 할 때마다 그래야 노스 땅 하면 노스 노스 땅 하면 노스 언제나 어머니의 보호자였던 아들이 이날은 함께 울고 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는 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웃기고 있어요 모든 경우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큰소리를 쳤던 빌 아저씨의 마음도 착잡하다 혈육이라고는 이 세상의 단 둘뿐인 모자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지나친 욕심이었을까 겨우 안정을 찾은 복순씨는 멍하니 앉아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용제 오닐은 누워만 있다 그런데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간 빌 아저씨가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다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데 어디를 가는 길일까 무거운 분위기의 집안에 있기가 답답했나 보다 꽤 멀리 나온 빌 아저씨 꽤 멀리 나온 빌 아저씨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 길거리에 진열해 놓은 원피스를 유심히 살펴보는 빌 아저씨 지갑을 털어 산 원피스를 들고 집으로 되돌아간다 갑자기 원피스는 왜 산 것일까 맥주 한잔과 복순씨의 미소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한다 아저씨 복순 씨의 미소가 돌아왔다. 여전히 기운이 없는 아들 앞에서 새 옷을 자랑하는 복순 씨. 복순 씨의 기분이 풀어진 것이 기쁘기만 한 빌 아저씨. 친구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한 세 사람. 상대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사이다. 이튿날은 팬카페 회원들과 팬미팅이 있었다. 전날에 비해 한결 기분이 좋아진 용제 오닐. 복순 씨와 빌 아저씨의 생활 한복을 선물로 준비한 팬들. 용제 오닐의 팬들은 복순 씨와 빌 아저씨의 팬이기도 하다. 용제 오닐의 음악 못지않게 그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 빌 아저씨의 수뇌복 또한 너무나 멋지기 때문이다. 아들이 사준 한복을 이미 입어보았던 복순 씨. 역시 한복이 잘 어울린다. 한복에 어울리게 머리도 빗겨드리는 팬들. 복순 씨는 어딜 가나 공주 대접이다. 수줍은 미소를 띠며 등장하는 빌 아저씨. 언제 어디서든 애정표현만은 변함이 없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팬미팅에는 용제 오닐의 팬카페 회원 천여명 중 백여명이 참석했다. 용제 오닐과 복순 씨 그리고 빌 아저씨를 환영하는 열렬한 박수소리. 용제 오닐의 인사말 한마디에도 탄성을 지르는 팬들. 빌 아저씨는 역시 분위기 메이커. 벤들이 가져온 선물 중 하나를 열어보라는 주문. 행운의 주인공이다. 선물은 쿠션. 그런데 모두들 난리다. 지난번 독주회 끝나고 함께 찍은 사진으로 만든 쿠션. 의미가 묘한 선물이다. 복순 씨는 아들의 인기가 흐뭇한가 보다.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일단은 우선으로만 대비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알아듬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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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 결국 그가 훌륭한 비올리스트가 된 것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용재 온일에게 쓴 편지 갑자기 너무나 많은 가족을 얻게 된 용재 온일 복순씨와 용재 온일에게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사랑 세상에는 핏줄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싶은 팬들이다 그 자리에서 배운 고향의 몸을 함께 부르려는 세 사람 쑥스러워하는 용재 온일이나 겨우 음정만 맞추는 복순씨에 비해 음정 박자 발음 모든 면에서 가장 확실한 빌 아저씨 라이브 카페 가수로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실력 아니던가 비록 친가족은 찾지 못했지만 팬들의 사랑과 격려로 다시 기운을 얻는 용재 온일이다 내년에 또 만날 약속을 하며 팬미팅이 끝났다 결코 슬퍼할 필요 없고 낙담하지 말고 그 양어머니한테 받았던 사랑 저희가 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한 가족처럼 늘 연락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각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다 팬들이 준 선물 때문에 두 배로 늘어난 짐 2주간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밤 이제 다음 날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순씨 못지않게 한국 여행을 즐긴 빌 아저씨 사랑하는 사람의 고향이니 뭐든 좋지 않았겠는가 엄마, do you want this table key? Oh, yeah. Thank you. So you want to go back home or you want to go somewhere else? Uh, I go back home and think about how I live here. Want to go back home and think about living in Korea? We're filming right now. Okay. How long do you want to think about it? Uh, I don't know. I have to think about it. Okay. I have to think about it too. I think the best experience is just having my mom come back for the first time cause she, I know she was really excited and scared uh, at the same time she had a lot of feelings because she hadn't been back and I think that's the best, the best memory is just the whole experience of her even though it wasn't really our blood family just for her to have the experience of having the courage to come back and kind of face her fears of returning to Korea and uh, that's really great. I think mom had a good time. You have a good time, mom? Yes, I'd like to come back to my home. Even would you like to see the people that said your relatives that they were your relatives? Yes. So you're not sad? Nope. 45 years ago 45 years ago 45 years ago 다시 돌아올 날을 생각하며 떠날 수 있기에 이제 슬프지 않은 것이다 이튿날 아침 세사람은 일주일간 머물던 집을 나선다 박순씨가 언니처럼 따르던 주인 아주머니 짧은 만남이었지만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다 밤늦게까지 짐을 꾸린 복순씨와 빌라저씨는 어느새 단잠에 빠졌다 이 순간에도 다정하기만 한 두 사람 45년간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드리고 싶었다 이번에 다 못 찾은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찾아드릴 터였다 어머니에게나 아들에게나 슬프고도 행복했던 귀향이었다 복순씨를 가운데 두고 다시 나란히 앉은 세사람 복순씨를 가운데 두고 다시 나란히 앉은 세사람 So you're how do you feel now? I'm happy You're ready to go home? No You want to stay here? Yes We should be thankful that We met so many beautiful people that We're so willing to open their hearts to us We're so willing You know I think it's just as hard for them In a way To take the chance You know And the pain You know And they still Right They still said We have enough courage And we're gonna We're gonna see if this is right So many hard times in our life And we've all had Very very difficult Very painful experiences in life But we share one thing We hope We keep on hoping And we keep on believing That there's gonna be a tomorrow And that No matter what You know Life will go on And And We're all thankful for For our lives Because we're very lucky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that's why we keep on Keep on fighting through life Fighting through our challenges Fighting through Our challenges Fighting through Our bad days Fighting through Our Our personal problems And pain So we're gonna The greatest sadness of all Is having to leave right now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Bye P를 나눈 친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딸임을 확인한 복순씨 Bye Bye We love you We love you See A A Korean Airline Is hijacked I think it's in a deep Syrian valley Somewhere You can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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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 hundred miles But we'll work our way through it We're dangerous Colleen learned Taekwondo Here So We'll be okay 3사람 모두 그동안 한국말도 많이 들었다. 빗줄보다 더 큰 사랑을 주었던 모두를 향한 인사. 복순 씨는 이렇게 웃으면서 갔다. 복순 씨는 이렇게 웃고, 성전이 refuge에 도착한 인사. 복순 씨는 이렇게 웃으면서 나는 이름을 받지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